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발짝 뒤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들. 그들 중 한 사람. 대단한 기타리스트가 같이 제가 노래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태어나줘서 그게 제에서는 행운이죠.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기타 한 대로 정점을 찍은 기타리스트 함춘호. 온갖 장르를 못하는 게 없어서 정말 이건 매직이라고 뿐이 마술이라고 뿐이 저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타 함춘호입니다. 거리에 어둠이 깊으면 강변엔 음악이 흐른다.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에 늘 풍던 사람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두 거장의 어느 라이브 카페 공연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성악한다고 들어갔다가 송창식 선배를 알게 된 게 첫 번째 전환점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음악을 따라하면서 그분의 음악이 조금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구성이 조금 복잡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던 내 어린 시절이 있었고 커다란 교복을 입고 있던 중학교 1학년의 함춘호는 송창식의 노래와 연주를 듣는 순간 그를 영웅으로 삼고 닮기로 했다. 세월이 흘러 둘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지금 송창식은 함춘호의 기타가 있어야만 노래를 한다. 송창식 선배하고 같이 공연할 때 좋은 건 뭐냐면 전혀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주를 어떻게 하자, 간주 어떻게 하자, 코드가 어떻게 되어있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있다, 키가 뭐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대 딱 올라가요.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새로운 기분으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하니까 그 순간이 기다려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호흡에 빠져들어서 그들의 정신을 우리한테 뺏기는 거죠. 공연장 옆 한평 남짓한 대기실에선 자정마다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송창식과 다시 만나 공연한 지 14년. 함춘호는 선배를 알뜰살뜰 챙긴다. 소원생님 이 시간이 점심이시고요. 하루 두 끼 드시는데 마지막 식사십니다. 한 시절, 한 시대를 함께 지내온 팬들은 신청곡 목록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팝송은 왜 평소에 안 부르던 팝송은 왜? 아니 어쨌든 가사가 생각나는 거는 나아주고 가사가 감정하는 건 해줄 수가 없어, 이 기운에는. 아니 그래도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건 연습을 해서라도 해줘야지. 연습을 해도 안 부르던 것처럼 감정한다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 가사님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건 노래를 할 수 없어 춤을 추려고. 그래도 신기하게 뭘 하시더라고요. 송창식을 보고 꿈을 키웠던 14살 소녀는 40년이 지난 지금 기타의 거장이 되었다. 그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녹음실. 세션 아티스트는 먼저 파트별 악보를 체크하면서 분석하는데 악보에 그려져 있지 않은 부분을 세밀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세션 아티스트의 역량이다. 그는 이 작업을 집 짓는 건축에 비유한다. 기본적인 뼈대를 드럼하고 베이스라는 악기가 큰 틀을 만들고 편곡자가 스케치를 하면 기타라는 악기는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와서 벽체도 세우고 창문도 만들고 계단 있는 집은 계단도 만들고 커튼은 어떤 걸 다룰까? 그런 부분을 건반이라는 악기하고 기타라는 악기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구석구석 아기자기하게 인테리어를 잘해서 좋은 주택을 만들듯이 실은 음악도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타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세션 아티스트가 된 함춘호 사람들은 함춘호의 어쿠스틱 연주를 선호한다 정지된 선율이 감성을 어루만지기 때문이다 들어볼게요 밑그림을 그려놓고 터치를 해야 한다 다시 할게요 흔히 함춘호를 가리켜 손맛이 좋은 연주자라고 한다 우리가 손맛이라고 얘기를 해요 손에서 느껴지는 기분인데 초킹이라는 걸 할 때 어떤 감정으로 끌어올리느냐 슬라이딩을 할 때 슬라이딩을 하는 게 여기까지 가는 거지만 세분화해서 본다면 여기서 밀 때 여기서부터 힘을 더 줄 것이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힘을 주고 나갈 것이냐 이건 법칙이 없죠 내가 느낌이 윽! 소리를 어느 분에 밀 것이냐 결국 연주하는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네요 엄청난 일이네요 감정하네요 이걸 또 어쿠스틱을 치면 이렇게 뭐가 붙는 거 좀 더 그는 제작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줘 소통과 조율이 잘 되는 연주자로 자기 영역을 지킬 줄 아는 절제와 조화로움에 겸손한 연주를 한다 그의 따뜻한 성품이 녹아든 기타 선율에는 감성적인 어린 시절이 숨어 있다 집안이 폭삭 망해서 쿠파바리라는 동네로 이제 촤악 타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촤악 그런데 그 길 집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 양쪽으로 나무가 막 높이 자라고 있었어요 기름핏 포장도 그러고 그래서 형성이랑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망해서 들어가는데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성악 전공으로 들어갔던 예술중학교는 엄청난 환경 차이로 적응이 힘들었고 형을 통해 접한 기타는 그의 위로가 되었다 이게 저희 기타 처음 코 잠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마이나 그 다음에 D 정말 옮겨가는데 오랜 시간 걸렸죠 여기서 여기 하나 갔는데 천리길 가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의 코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기타를 쳤습니다 함춘호는 송창식의 노래를 잘 부르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전인권을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음악 세계를 얻었고 다른 하나를 잃었다 전인권 선배를 만나면서 또 다른 음악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쉽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했었고 그때부터 노래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노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노래반주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가 영영 노래를 잃어버린 그의 기타에는 내면에 애잔한 슬픔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는 기타를 통해 노래하고 있었다 그렇게 솔로로 활동하던 그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광재 선배의 앨범에 제가 처음으로 기타리스트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전문 레코딩 세션 기타리스트로서 시작을 한 것 같네요 그때 처음에 81년도 함춘우 인생의 일대 전환기는 1986년 2007년 한국 대중음악사 100대 명반에 선정된 시인과 촌장의 두 번째 앨범이 세상의 빛을 본 때였다 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두키 선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오면서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노래 보따리를 하나 가득 가지고 와서 만나자 그래서 숙소로 있는 호텔에 가서 만났죠 이 기타를 탁 열더니 내가 이러이러한 곡을 썼어 라고 쫙 한 여덟 곡인가를 들려줬어요 그게 이 집에 있는 앨범 거의 다예요 딱 들려주는데 듣는데 그냥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림이 하덕규의 시와 곡과 보컬 그리고 함춘우의 기타 연주가 함께한 고뇌하는 청춘의 서정적인 노래는 당시 음악의 호가들의 감성을 뒤흔들었다 함춘우의 기타가 없었으면 하덕규의 음악도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프레잉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능란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곤수의 느낌을 주는 거죠 아주 자유스럽기 때문에 이 핑거린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그 터치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유려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 그러하듯 그의 기타가 날개를 달기까지 거저 얻어진 것은 없었다 G코드에서 이마이나 가는데 천례길 가듯이 갔는데 저는 그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듣던 기구가 있으니까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섬세하게 되게 되고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똑같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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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노래 끝까지 갔는데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곡을 아주 완벽하게 완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완성을 시키다 보니까 다른 곡을 할 때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이후 연주, 작곡, 편곡 등으로 함춘호의 이름은 우리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었다 그 인트로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순간 아,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주셨던 분이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붐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쿠스틱 기타의 맛을 한 초씩만큼 잘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뛰어난 기타리스트에다가 세션에 와서도 집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을 잘 내줘요 그러니까 빠르게 제작자가 또는 녹음하는 해당 가수가 원하는 그러한 인종의 필리죠 그런 느낌을 워낙 잘 구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너도나도 다 이렇게 이렇게 함춘호 씨를 통기타 세션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함춘호가 기타 연주자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된 비결에는 개인의 노력과 운, 그리고 시대가 잘 맞물려 있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칠 만큼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를 연습을 할 때 미칠 만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와서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다 많이 만난 것도 저에게서는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음악을 할 당시에 또 저처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 구세대의 음악과 신세대의 음악이 흐름을 이루어갈 때 제가 거기에 편승을 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음악의 선두 주제에 설 수 있었던 것 제 이름 참 특이하잖아요 춘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 함씨고 이나 김이었다면 이렇게 특이하지 않았을 텐데 부모로부터 보려고 하던 성과 이름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1990년대부터 국내에도 실용음악 현장을 수업하는 학과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춘호는 아들 또래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성도 함춘기 시작했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의 톤으로 치고 있는 거야? 두 개의 톤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볼륨 차이가 너무 나면 사운드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다 기준을 맞출 거야? 클린톤에 클린톤 드라이브 크고 클린톤은 작은 거지 네 그럼 그것에 대한 매칭을 좀 시켜봐 클린톤 좀 올리고 그 정도의 밸런스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그 섹션 나오는데 어떤 섹션이 있니? 잡 잡 잡 잡 잡 잡고 풀었을 때 길이 잡 잡이라는 게 잡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기분을 소름을 뜨면서 짧게 잡을 것인지 길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뭔가 타이트하게 잡 퉁 기분이 강한 게 아니라 던지듯이 잡 퉁 잡 퉁 요렇게 그런 기분들이 일치가 되면 더 좋을 거 같아 예전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무조건 이 시 때는 대학교 북귀에서는 테크니션 약간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배웠다면 여기 대학교 와서 함춘호 교수님한테 그 배웠던 기술적인 측면을 어떻게 음악에 쏟아 부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밴드간 서로 소통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가수와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하는 학생 공연 리허설 시간 함춘호가 강조하는 것은 감정과 소통 상호 교감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이 아니면 실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방법이 없다 음악이 좋아서 하지만 모두 다 프로가 되기는 어렵다 즐기지 않으면 음악은 생명력을 잃는다 기분이나 감정 이렇게 기분을 교수님께서는 기분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기분을 어떻게 낼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합주를 해보고 앙상블을 교수님이랑 같이 해보니까 좀 기분이란 걸 뭔지 어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아이들 가르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실은 저는 연주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학교는 나와는 별개의 세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 아 누구의 소리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재로 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거죠 사랑해요 함춘호는 학생들을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세션 참여를 마다하지 않는다 후배들은 선배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고 학생들 역시 교수님의 자상한 배려에 감사하고 있다 훈천호 교수님은 어 정말 우리나라 기타로 정말 1인자시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편하게 아빠같이 너무 잘해주시고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시고 고맙죠 엄청 쉽게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다닌다고 이제 그들이 학교에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할 시간 제자들을 자식처럼 보살펴주는 함교수는 어미닭처럼 제자들을 이끌고 녹화장으로 향한다 오늘의 이 첫 무대가 앞으로 이들의 음악 활동에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아이들은 빨리 걷고 싶은 빨리 뛰고 싶은 그런 욕망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뛰고 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아이들은 뛰려고 하고 날려고 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차근차근이 걸음부터 배우게 해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로 키워나가는 게 먼저 길을 걸으면 선배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원로 세션들이 모인 자리 함춘호는 이곳에서 막내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 선배들 앞에서는 처음 녹음실문을 두드리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 그런데 연주 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 어 선생님 지금 박장 잘못 세신 거 아닌가 나도 지금 내 털려 우리 진성 진성 여섯 번째부터 해보실게요 비 다섯 번째부터 해볼게요 다섯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네 오케이 인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G-1 하나 인포를 근데 G-1 한 손질이에요? 네네네네 난 이제 실자 셀 때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뭘요? 괜찮습니다 다음대로 출노가 나가서 실자 선생님 제가 옆에 실적 가서 붙을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표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열정들은 이제 저희들이 보고 배우면서 아 저렇게 음악을 하려구나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느낌을 또 후배들에게 또 저희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쫙쫙 안 먹어 괜찮아요 아니 그 자기가 다 따라가니까 염려 마세요 자기가 다 따라가니까 염려 마세요 나 요즘 걸을 때 칼국수 아파트 올 집에 갈 때 처음에 하늘만 담아놓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고서 그분은 시간만 잡고 잡고 흘러가네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 우리는 음악으로 마음을 달랜다 노래는 시대를 타고 흘러왔다 왕성한 활동과 히트곡으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산 역사였던 사람들 대중들이 울고 웃을 때 함께 했던 노래 그 가수들 뒤에는 항상 연주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언제나 주연을 빛내주는 조연을 담당했고 그 덕분에 한국의 대중음악이 발전할 수 있었다 한 시대의 포크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는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명맥이 다시 살아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팀들이 많이 나와서 어른들이 걱정하는 놀고 먹고 춤추고 이런 게 아니라 유희의 음악이 아니라 좀 더 사고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런 음악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캠페인 쓴 거는 조금 다르게 그런 음악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음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기타로 노래하며 한 시대를 헤쳐온 기타리스트 함춘호 크게 두 가지의 부회가 있어요 기타를 치는 것에 대한 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기타를 더 열심히 치지 못한 것에 대한 부회가 있고요 참 아이러니한데 기타를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수없이 밟고 지나는 길에 참 말 거를 놓으면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볶을 때도 그냥 넣어서 살짝만 이렇게 볶으시면 되니까 아래층에다가 이렇게 여기 딱 자신이 많아서 이렇게 이것만 내가 매장전사 그리고 책에 나오면 잘 치겠는데요 6시 ingest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